안녕하세요. 2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배경도 바뀌었고요. 아까는 마스크 없이 쓰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괜찮은데요. 지금은 이 좁은 관계로 딱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의미에서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1부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신 발표자님들을 모시고 영동포문화 다양성 미디어 발전에 대한 제안을 들어보고 시청자께서 실시간으로 보내주시는 질문들 그리고 영동포문화재단 sns를 통해서 사전에 제출해주신 질문에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우리 발표를 들으면서 서로 좀 질문이 생겼을 것 같기도 한데요. 먼저 혹시 저희들끼리 좀 질문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실까요. 저는 고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보면서 인생이 많이 깊었던 게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삭찬실에서 떠올려보면 주변에 외국인 출신 친구들이나 그런 다문화 배경, 이주배경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만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UCC를 찍으시면서 친구들의 이야기도 담으시고 막 그런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 다 똑같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실제로 외국인 친구들 혹은 이제 그런 이주배경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랑 학교 내에서 그냥 잘 생활하고 뭐 그냥 어떠한 갈등이 있다면 어떤 갈등, 갈등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런데 또 저는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사실 진짜로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여기서 자랐기 때문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은 중국에서 오거나 다른 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당연히 좀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일단은 몇 년만 지나면은 말을 일단 좀 어리기다 보니까 유창한 게 다 잘하고 애들이랑 다 잘 어울리고 그냥 그냥 그런 아이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딱히 막 약간 파벌이랄까요? 약간 좀 아 약간 좀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어차피 다 같은 학생이니까 좀 그냥 그 안에 여러 병이 섞여있는 그런 느낌으로 좀 학교 생활을 하는데 아 근데 또 얘기 좀 애매한 게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이 많은 학교에서 다닌 적이 없거든요 아직 아 그래서 또 제가 이게 저형적인 한국에서 약간 그런 학교 생활이 맞는가도 약간 의문이 들어요 저도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냥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질문 또 있을까요? 저는 마문 감독님께 질문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당사자성 강조하셔가지고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디지털 뉴스나 콘텐츠들 제작하는 젊은 세대들이 당사자 보도 또는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콘텐츠로 제작해서 이제 스스로의 문제를 이제 내세우고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저는 이제 마문 감독님 같은 분들의 문제의식도 이제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어떤 그런 거하고 연관해서 구상하고 계시거나 제작하시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뭐 준비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뭐 아직 촬영 들어가지 않았는데 준비 중인데 그거는 이제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얘기예요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얘기고 거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제목부터 이건 빠마라고 이제 제목이요 빠마 이제 그 영화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모습을 이제 보여줄 건데 국외는 우리 사회가 이제 한국 어떤 문화를 이주민들한테 강조하고 있다 이제 그거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당연성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거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활동도 생기고 또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주민에 대한 이주 여성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기낭이 여성에 대한 생각 캐러내면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근데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하든 내가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든 이제 내한테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되게 그 영화에서 이제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뭐 약간 다른 맨날인데 그 영화도 내가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주자도를 든 특히 나는 이주민 수신이 있기 때문에 이주자도를 언제 우리가 나는 내가 22년이 한국에 됐으니까 내 나이가 22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이 사회에서 이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나이가 이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똑같은 40살 넘는 한국 사람이랑 과연 이 사회에 대해서 내가 똑같은 많은 걸로 알고 있나 모르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22살 사는 아이랑 나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더 이주자들한테 시간을 주고 그 강조하는 거 아니라 이제 같이 5.1년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는 그런 테마로 이제 영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어 네 추가 질문 제가 아까 뭐 면허사님한테 물어봤긴 했는데 거기 정년경찰 그거 때문에 이제 소송을 했는데 이제 하회하라고 했는데 그거 아마 나도 약간 궁금하거든요 어떤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아 이런 돌발진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그 조금 노잼일 수도 있는데 잠깐 그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판결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러면 판결이라는 게 이기냐 지냐 아니면 뭐 일부 정도 인정되냐 일부 정도 인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결할 수도 있지만 이제 화해 권고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정말 말 그대로 두 당사자가 화해를 해라라고 판결이 내려오는 거죠 근데 그 결정은 굉장히 딱딱하게 얼만큼 인정된다 뭐 얼만큼 뭐 너네가 졌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그 화해의 방식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정확히 문구를 외우고 있지 않지만은 이제 그 사과를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다신 민영사상에 어떤 그런 제기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당사자를 화해를 하라는 내용의 권고가 떨어졌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 절차는 뭐냐면은 그렇게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을 때 양 당사자가 저희 화해하기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 기간이 있어요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 거죠 저쪽에서 무슨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다행히 그쪽도 받아들여줘서 그게 이제 확정이 되었고 그럼 이제 할 일은 그 사과를 하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들에 그 방식을 어떻게 할까 뭐 기자회견을 하든 아니면은 뭐 어떤 유의 사과의 방식을 하든 이런 것들 이제 합의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화해를 한다는 그 자체는 이제 확정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저도 아까 좀 궁금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잘 얘기를 해 주셨고요 다른 혹시 질문은 없을까요 네 어 지금 저희 그 신영하 선생님이나 유안대표님 쪽에 한번 어떤 분이 좀 얘기를 해 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의 지금 고은 같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런 문화다양성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런 것들 소통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지금 저희 나이 세대 뭐 그 위에 세대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들이 있긴 했지만 실질적인 그런 수업들을 받지 교육을 받지는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두 분 쪽에서 해외에서나 아니면 국내 사례 중에 제가 이 문화다양성 무지개다리 사업으로서 이런 거 펼쳐지긴 하지만 이거 외적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기존의 성인들 쪽에서 이런 갈등 뭐 혐오 약간 이런 쪽 어떤 이게 문화다양성 가치 차원에서의 교육과 관련된 어떤 좀 좋은 사례가 있으시면 조금 좀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느냐 저도 좀 궁금해요 사실 근데 그러면 해외에서는 이런 혐오 차별을 없애고 어떻게 다양성을 증진할까 무엇이 있을까 저도 이제 늘 들여다보는데 지금 제 결론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도적 측면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기업에서 또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또는 문화적인 영역 또는 법률적인 영역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함께 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의 노력을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육만 학교에서만 뭐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운 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 안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바꾼다든지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학교 바깥에서 또는 성인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늘 고민인데 결국 뭐 기업 지역사회들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싶고 그냥 농담반 진담반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인 남성들에 대한 교육을 민방위 교육 때 하면 어떨까 이런 세수 좀 해봤어요 민방위 교육 때가 쓸데없는 교육 하지 말고 그때 교육을 하면 모두가 듣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네 더 이상 저희끼리 하는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아까 그 발제를 들어봤지만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뭐 아니면 연구하고 있는 영역에서의 이제 뭐 고민 등이나 얘기를 들어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서 저희가 이 영동포 지역에서 문화 다양성 미디어 발전을 위해서 좀 어떠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떠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혹시 제안을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생각이 나실까요 3분 정도씩 간단하게 제안들을 주시면 저희가 영동포 문화재단은 물론 저희가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네 일단 이제 다른 뭐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하기가 뭐 힘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전에 이제 이런 문화 다양성 어떤 워크숍에 이제 대만 가는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홍콩에서 오는 팀이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홍콩에 보면 이제 미디어 콤플렉스 있는 거요 문화 다양성 관련된 미디어 콤플렉스 있고 그 안에 이제 키웍실 있고 영화관이 있고 다양한 이제 예술가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있고 근데 한국에서도 그렇고 특히 영동포에는 이제 그런 공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 뭐 선체 얘기해도 그렇고 어떤 공간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화 다양성을 생각할 때는 이제 그 중 이제 많이 섞고 있는 쪽이 뭐 이주자들이 있고 근데 이주자들 중에도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분들한테 이제 뭐가 할 수 있는 시간인데 토일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많은 전부 기관에서 운행하는 공간들이 토일날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이주자들은 이제 자기만의 뭐가 그런 행사나 뭐가 하려고 해도 없고 결국 이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보다 이제 그런 거예요 뭐 애들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내림동 생각할 때는 그 내림동에서 이제 소선족 그분들만의 어떤 공간이 있죠 근데 거기는 이제 다른 개체에 다른 집단 이제 이주자들이 거기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고 또 거기 섞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말티 콤플렉스라고 만약에 설립을 할 수 있으면은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개체 이주자들이 와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어떤 방식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중에 생각을 해 봐야 되지만 근데 현재로서는 이 문화다연성 어떤 활동의 이제 단사자들을 어디 모였던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 모였던 거는 이제 뭐 하나 행사해서 뭐 불러서 이런 건 아니라 계속 만났던 어떤 공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영동부 문화재단에서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또 학생이기 때문에 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드림동에서도 그 중국 동포분들 2세 자녀들과 함께 같이 역사 탐방이라 할까요 우리나라에 역사적 명소들을 좀 많이 가보는 그런 거를 많이 체험해 봤는데요 그런 경험을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 친구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역사가 아니라 아니면은 근대사도 괜찮고 그런 어찌 보면 유적이랄까요 그런 곳에 다 같이 가보고 한국 문화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한국의 역사를 더 잘 배울 수 있는 곳 같아서 저는 그런 곳을 정부나 아니면은 이런 정부기관에서 학교와 같이 해서 주말에 역사 탐방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그 공간 말씀하실 때 들었던 생각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네트워킹의 어떤 그 토대를 마련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은 감독님이나 생활만문 감독님 발표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이 아 내가 아무리 현장에 있다고 얘기를 하도 우리 센터에만 있으면은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뭔가를 생산하고 뭔가를 메시지를 만들어도 제 시점에 갇혀 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듣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시의적절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함께 모일 수 있는 어떤 편하게 모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제가 방송작가 출신이기도 하고 제작자들이나 감독님도 계시지만 매뉴얼이 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에 관련된 혐오 표현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학이라든지 중고등학교에서 인권교육 혐오 차별 이런 것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은 필요하다 그리고 캠페인을 스스로 만드는 것 그런 교육이 필요할 때가 됐다라는 것 가이드라인이 또 필요한 거랑 또 하나는 영등포 문화재단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최근에 제가 이제 컨텐츠 기획자로 많이 초대를 받는 자리는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이에요 이제 로컬 컨텐츠를 기획하는 것 즉 자신이 나고 자란 장소에 대한 정체성과 브랜드를 역사성과 결합시켜서 자기만의 표현으로 미디어에 실어서 공유를 하는 거죠 자기 이야기를 싫기도 하지만 자기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과 함께 연대를 하는 방식인데 이제 로컬리티가 강화될수록 다른 로컬과의 연대가 가능해지거든요 로컬리티가 약할수록 그 로컬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혐오나 이제 폭력이나 왜 왜곡의 어떤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함부로 그 로컬을 이렇게 미디어의 표현물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소비할 수 없도록 로컬이 가지고 있는 소중함을 사람을 통해서 길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 연구도 좋고 모임도 좋고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할 수 있는 이렇게 고운 감독님이나 마문 감독님 같은 분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양성하는 과정 교육하는 과정 그리고 만들어 가는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이라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제일 좋아하실 만한 제안이 아닐까 싶은데 그 이제 영독포문화재단에서 고민하시는 중독포밀집지역과 지역사회와의 문제는 사실 한국적 사항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미 겪은 다른 나라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일본의 요코하마 같은 데에 세계 최대의 차이나타운이 있고 전 세계 곳곳에 또 차이나타운들이 있죠 일본만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그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다시 졸업하고 또 다시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미 사이클을 한 바퀴 돈 사회이기 때문에 그 학교와 학교 밖과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를 또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행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될 일은 아니라고 나를 판단하실 것 같고 또 일시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서 즉흥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독포문화재단과 영독포 지역사회가 좀 장기 플랜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기간을 상당 기간 가지면 어떨까 싶고 그때 해외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잘 참고해서 지역사회 전체가 합의해서 도달할 수 있는 계획들을 함께 세우고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착착착착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기간에 지금 심해지는 혐오의 문제도 대응해야 되겠지만 장기 플랜을 지금 영독포문화재단이 지금 이제 막 생기셨으니까 그걸 하는 과정들을 올해 내년 좀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좋죠? 네 생각해봤습니다 많은 좋은 얘기들 해 주셔서 일단은 모든 것들을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 계신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 자체가 영독포문화재단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역에 있는 다양한 주민분들 그다음에 기획자분들 활동가 분들과 함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함께 만나고 이런 얘기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저희에게는 좀 더 좋은 기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별 생각 안 나던 게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도 나고 서로 아이디어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게 그 뭐였죠 우리가 한대화 포옹이잖 한대화 뭐였죠 우정이었잖아요 네 포옹도 좋고 네 아까 이제 마모님이 얘기하신 거나 네트워크나 이런 걸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이주민이던 누구든 이제 저희랑 좀 낯선 분들이 왔을 때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약간 환대의 자리인 거 같아요 이렇게 그분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자리들이 있는데 그게 또 그분들만의 분리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분들도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한 한영에 한영에 하지만 한영에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서로 만날 수 있는 자리들도 되게 많이 필요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얘기 들으면서 이제 그 말이 생각납니다 이제 누군가가 했었는데요 이렇게 혐오는 자기 표현이 아니라고 혐오는 폭력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토론을 하고 했는데 아까 이제 실시간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강계장님이십니다 다 짠 거 같죠 네 강원재님입니다 소수자에 대한 다수의 편견과 근거 없는 혐오를 넘었을 수 있는 개개인의 일상의 실천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서 공공행정에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렵죠 개개인이 어떤 일상의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째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자별금지법 그거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이제 전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개인의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어떤 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일을 하기 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일이 뜻대로 막 뭐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실수하는 환경이 되게 떨어진다고 여러 번 내 삶에서도 봤고 그래서 나는 이제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얘기할 때 어떤 소수자의 집단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고민할 때 한 그 고민의 수가 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을 하면은 결국 그 말이 딱 좋은 말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마음은 누군가에 다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말할 때 어떤 표현할 때 조금 더 고민해서 했었으면 좋겠고 그거는 이제 실전이 되면은 결국 우리 사회 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 뭐 선수수자 된 뭐 무슬림이 된 뭐 이중노동자 된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호모 표현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청년경찰 소송 증인으로 나섰을 때 그 판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주환 감독님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어요 제가 감독님이 쓰셨던 시나리오를 읽고 아 이 감독님에게는 조선족 친구가 한 명도 없구나 저는 이제 2015년에 11월에 그 모니터링단을 만들고 나서 그 저기 그 분들과 대립역에서 밥 먹고 술도 마시고 제가 전혀 몰랐던 조선족 사회 문화들을 알게 되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그 좋은 분들을 친구로 삼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끝까지 보는 게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저희 딸이 너무너무 웃기고 재밌다고 해서 사실 박서준 배워보러 뛰어갔다가 너무 부끄럼을 안고 나온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까 환대 말씀하셨지만 환대의 조건은 사실 진정한 우정에서 시작되는 거고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만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실천은 사실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친구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상에서 밥을 먹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누구의 아빠이고 누구의 자녀인지를 알아가면서 삶이 쌓여가면 그렇게 친구가 되었을 때 그런 영화를 보고 같이 분노하고 결국 기자회견에 나서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적으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없나요? 행정적으로는 일단 차별금지법 얘기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약간 저희가 환대와 우정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우정이라는 게 일방통행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동화정책에 대한 비판들을 많이 하세요 한국 문화와 똑같이 동일화되는 것이 우리가 친구가 되는 것이다 라는 식의 접근 방법 그리고 과거에는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었고요 물론 지금은 많이 일할 때 느껴지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동화주의 정책이 아니라 좀 서로 그냥 상호의 이해를 돕는 그래서 오히려 또 문화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함께 약간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통합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 그게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회 변화라는 게 이렇게 빠르진 않으니까 그래서 행정적으로도 접근을 그렇게 약간 한국에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것이 빨리 되어야지 약간 제가 상관 변호사 일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것도 다른 저희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제도적으로 뭔가 차별과 편견이 있으면 되게 사적으로는 되게 영향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그렇지만 어떤 정책에서 이렇게 배제를 하거나 차별을 하면 그냥 일반적인 대중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 이거 이래도 되나 보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인적 실천과 노력이 약간 수폭으로 돌아가는 형상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이 빨리 같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정에서 서로 친구가 되고 만나는 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 드는데요 이 아까 마문 감독님께서 문화다양성이 다문화 정책이냐 그걸 했을 때 그거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노인도 문화다양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장애인 성적소수자 뭐 여성 뭐 그렇게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현재 한국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센터들이나 하는 게 너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놓고 그 사람들만 지원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노인복지센터나 이런데 이제 영상 강의를 갈 때가 있는데 되게 좋아하세요 젊은 사람이랑 뭔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냐면 같이 뭔가 하려고 들지가 않잖아요 얘기를 하지도 않으려고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뭔가 젊은 사람이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뭔가 동등하게 활동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도 노인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무너지기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문화다양성이나 뭐 아니면 다문화 센터 이런 데서도 이주민만 몰아놓고 이주민을 위한 이런 게 아니라 이주민과 그다음에 손주민 그리고 뭐 다른 사람 노인센터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또 만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는 센터들 그런 활동들이 좀 생겨야 우리가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더 확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시간 질문이 딱 하나였기 때문에 그럴 줄 알고 미리 영덕포문화재단의 SNS를 통해서 이제 직접 묻고 싶었던 사전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파이브팽 님이 질문하셨어요 이건 아무한테도 안 하셨네요 코로나로 인해 중국에 대한 혐오가 악화된 거 느꼈습니다 특히 시장에 대한 안 좋은 기사가 실려서 대림동 시장이나 음식점들이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혐오가 내한 중국 동포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 문화다양성이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림동에 계시는 저를 콕 집어서 네 사실 이 질문은 꼭 저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까 제가 루퍼 얘기도 말씀드렸고 그 기사를 보시고 이런 질문을 또 해 주신 것 같아요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사실 많은 피해를 보았죠 왜냐하면 거기서 제가 기사를 많이 상세하게 설명 안 드렸지만 거기 위생상태 불량 이런 류의 기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한 중국 동포의 피해를 이어지는 경우 문화다양성이 실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아까 이제 뭐 마문 감독님 고은님 그리고 신지아 교수님 다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문화다양성이라는 이야기가 그리고 아까 이완 대표님도 그 개념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다문화 내지는 그냥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특이한 음식 어떤 뭐 그런 문화적인 것들 요소들을 받아들이는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문화다양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내가 더 타자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환대와 저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이고 아까 신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사람과 내가 친구가 된다면 내가 저 사람을 혐오하는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사실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런 기사들이나 미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실체를 알고 있고 실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기사에 흔들리지 않고 어쨌든 계속 응시점을 이용할 테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거나 미워하지 않을 테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될까요 네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윤지 님이 문화 다양성이 민족이나 인종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고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으면 하는데 개인이 이 논의를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유한 님이 해주시면 앞선 이야기들에서 다 나온 얘기라서 뭐 특별히 부언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일상적 일상에서 개인이 겪는 문화 다양성 가치 충돌 문제도 사실은 꽤 있죠 그러니까 뭐 집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내가 활동하는 활동 영역에서 끝없이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죠 사실 근데 아까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죠 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친구가 되는 방식도 좋을 것 같고 또 요즘 캠페인으로 하는 한 가지 약속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다양성은 다른 사람 보고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화를 가져갈 것인가를 또 급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씩 실천 약속들을 정하고 그것들이 아주 어려운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 문화 다양성 관련된 영화를 한 편 보겠다 책을 한 권 읽겠다 또는 누구와 그런 대화를 하겠다 이런 작은 실천부터 하면 천천히 서서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한 가지 그냥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관이나 이데올록의 철학 같은 것이라서 단번에 변하지도 않고요 변하는 과정이 쉽거나 늘 재밌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늘 꽃밭과 꽃길은 아니지만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천천히라도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조금 더 추가했었으면 좋겠네요 아까 전에 변호사님이 얘기해 준 것 중에 좋은 미디어를 만들고 좋은 미디어속에서 소통을 계속하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으셔서 저 취지적으로 지금 다양한 유튜브나 SNS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갈 때 뭐 이제 웃고자 하는 얘기 있지만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말은 못하지만 어떤 감정들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개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해주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댓글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나쁜 것에 대해서 나쁘다라는 것들을 좀 표현해 주시는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에 이제 그런 역할들을 좀 더 해 주시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아닐까 조금 생각이 듭니다 세갈마문님께 질문이 문화다양성 지킴이라는 뭔가 내부자 같은 느낌의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질문하셨는데요 문화적 소수자에는 이미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다문화 과정 이외에 장단기 체조하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추천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일단 뭐 이미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 중은 이제 참여율이 얼마냐 그거 따져 봐야 되고 쉽게 그 분들이 언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제대로 하고 있나 그리고 이미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어떻게 다양한 문화다양성 한국에서는 이제 한 3, 4년 뭐 이렇게 되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첫째로 우리 사회 그런 분들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아까 양선생도 말을 했지만 뭐 그거는 뭐 하루 이틀 뭐 1년 2 3년 프로그램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내가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화다양성 인정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뭘 미래로 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어떤 어떤 특성 프로그램 통해서 해결된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언제 답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근데 그 시간이 우리가 10년 일찍 땡겨 올 거냐 아니면 30년 T에 갈 거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청을 하냐 어떻게 이거는 받아들이냐 따라서 달라준 것 같아요 프로그램 통해서 뭐가 할 거 뭐가 한다 그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윤세혜건 님이 물어보셨는데요 문화다양성 가치학사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태도입니다 사회초년생은 문화다양성이 존중되는 조직을 위해 어떤 방법을 시도할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답니다 사회초년생 문화다양성 가치확산 사실 자기가 먼저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꼭 조직 단위로 하지 않아도 일단 자기가 사실 저는 요즘에 지금 같은 때도 더불어서 그냥 요즘에는 사회가 미디어가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디어들에 대한 정보를 자기가 너무 믿지 않고 일단 일반화를 시키지 않는 것부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먼저 이렇게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상황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해 일반화를 하게 되면 좀 자기가 또 자기가 속한 집단 그룹이 많이 좀 편견이나 선입견이 생길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문화다양성을 지양하는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자기가 속한 가장 가까운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그냥 가족부터 자기가 먼저 바뀌고 그 주위의 가족부터 좀 이렇게 설득을 하고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어서 그냥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게 엄청 공감이 많이 되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이 조직의 약간 장이나 이런 분들을 약간 상수로 상정해두고 접근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고은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내가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열어놓고 일단 접근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접근을 하고 물론 근데 사실은 항상 그냥 꽃길만은 아니니까 모든 움직임들이 당연히 그런 좌절도 있겠죠 그럴 때 그냥 그러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죠 그냥 아 내가 조직을 잘못 선택했구나라든지 아니면 뭐 쉽지 않구나라든지 하지만은 어쨌든 그 첫 스타트는 그런 식으로 좀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족이 바꾸기 제일 어려운데 가족을 바꾸면 이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회초년생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5년생을 바꿔야 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만 제가 마지막으로 네 아 네 하나 마지막으로 이한 선생님한테 덕인님이란 질문자가 하셨는데요 이슬람 하교등처럼 종교나 민족으로 나뉘 그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 어쩌면 더 편할 수 있는데 굳이 어울려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례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종종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냥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지금 가장 심각한 사회 갈등이 종교 갈등인가요? 아니지 않나요? 여성 혐오 또 세대 간의 갈등 또는 나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 간의 충돌 이런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세대 간의 갈등이 있으니까 어느 틈에인가 한 50대쯤으로 나눠서 따로 살을 알아볼까요? 또는 여성 혐오가 너무 심하니까 남자 여자를 따로 살까요?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르거든요 78억 인구가 다 각자 갖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이 누구하고도 같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사회라는 소에서 함께 산다는 것은 네 그게 종교의 이유든 세대의 이유든 또는 나의 성적 지향이든 또는 내 출신 지역이든지 간에 함께 살아야 되는 가치가 있고 그것이 인간의 본질인 거죠 아까 근본적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같이 살아야 되는 존재고 같이 산다는 것은 무언가 다른 타자와의 공존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꼭 종교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되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각자 오늘 참여한 소감들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얘기하셨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네 일단 저희도 이제 문화다연성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뭐 이 자리에서 이제 많은 발표들 있고 저도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생각했던 것 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뭐가 더 생각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얘기를 또 할 수 있고 어떤 내가 하는 활동의 반식이 다르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되게 좋은 자리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애기들 오늘 많이 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모두들 수고했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되게 어 저는 아직 많이 인간으로서도 네 사실 뭐 UCC 크리에이터로서도 아직 부족하지만 또 이런 자리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어 다른 분들과 약간 많은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던 자리여서 굉장히 이제 인생에서도 그게 좋았던 경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내가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되고 눈앞에 있는 걸 조금 이렇게 빠져 있게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되게 많이 여러 가지로 지쳐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뭐 고은 선생님이나 맘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어쨌든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고민하시는 분들과 다양한 관점에서 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약간 신선하기도 했고 배우는 것도 많았고 네 되게 뜻깊고 약간 좀 이렇게 리프레시 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자리에서 항상 나눠야 될 것은 위로와 감사인 것 같고요 네 사실 청년경찰 화해 권고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의미부여와 해석을 잘해서 앞으로 문화제작자들과 기획자들 그리고 대림동과 이주민들과 좋은 관계로 더 좋은 긍정적인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는 아주 작은 초석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모임이 그런 걸 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또 다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여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영상이라는 라이브 방송으로서 좀 다르게 만나게 되는 기회가 생겼던 것 같고요 기존에 어떻게 대면해서 만난 것보다 이렇게 만나는 방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변화하는 세대들 속에서 함께 또 대화하는 방법을 다시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먼 이야기였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내 이야기 내 가족의 이야기 문화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재단 차원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어려웠었던 상황이었어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 조금 해소할 수 있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과 그 다음에 의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그러니까 오늘 고은 감독님 얘기를 들으면서 또 다시 느낀 건데 최근에 그 김민혁훈 사건 아실 거예요 이란에서 온 난민 친구 이란에서 왔고 난민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는데 다시 난민 인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뭐 저 같은 전문 활동가 어떤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뭐 뛰어난 변호사가 한 게 아니고요 김민혁훈의 친구들이 나서서 된 일이었어요 네 내 친구의 일이 있고 그 친구 일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반 친구들이 나서고 선생님들이 나서서 탄원하고 쫓아다니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저 같은 경우라면 그 케이스 잘 안 될 거라고 판단했던 일들이 그렇게 변한 거거든요 결국 그 세상은 저 같은 사람들이 뭘 막 해갖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 저희 가족들 또 우리 일상에 있는 친구들이 함께 만들어 가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세상이 변하는구나 또 새삼 느꼈습니다 네 사실 이런 포럼을 보면 뭐 포럼 한 번 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같이 해 봅시다 하지만 사실 포럼에 만날 일도 별로 많지도 않고 뭐 이러면서 왜 포럼을 할까라는 생각도 할 수도 저도 하죠 네 저도 합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만나는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얘기한 서로 아이디어도 없고 그게 또 우리가 활동가로서는 활동하는데 되게 좋은 걸음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런 얘기를 또 포럼은 또 얘기를 들어주는 것들이잖아요 또 시청자분들 또 저희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생각의 전환도 생기고 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 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확산되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앞으로 여러 참여자들이 만들어가는 문화다양성 미디어 콘텐츠들도 영동포문화재단 유튜브에서 계속 업로드 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때 마지막에 하는 거 있죠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